이 퀴사부로 화장실이 아닌가? 일단 구슬을 주러 가야겠죠? 하늘 구슬을 줍니다 별나라 백의 요새? 뭔 소리야 저거 진짜로 별나라 백의 요새? 정말 멋진 성이네 엄마가 내게 방안을 요새 만드는 법을 알려주셔서 위험에 대비해서 거기 숨을 수도 있었어 진짜 알 수 없는 이야기를 자주 하네 뭘까? 왜 사람들 여기 다 있을까? 뭔가 많이 살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다 살 수 있나? 왠지 다 소 다 사야 될 것 같은데 왠지 이 환자 라운지 열리는 순간에 별축제가 열릴 것 같지 않나요? 빛축제였나 별축제였나 자 가서 다 넣어봅시다 이 현실에서 일어나는 것이 거기서 같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마지막 것까지 사서 얼마가 있죠 그 다음에? 와 20원 남았어 여기 가서 다 채워주죠 그냥 인벤토리에서 인벤토리에서 다 쓰죠 그냥 인벤토리에서 다 쓰죠 그냥 뭐야 그냥 방구음이 이겼어? 뭐야 이것도 그냥 꾸미는 용이였어? 이거 꾸미는 용이네? 아 꽃구슬도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예쁘게 꾸며 놨으니까 가봅시다 근데 저렇게 지정 위치가 오히려 나 괜시리 이것저것 막 해보겠다고 놓다가 시간 낭비되는 것보다 저게 훨씬 낫지 아주 특별한 거야 저번에 여기 갔을 때 하늘에 둥둥 떠다니는 삶을 발견했어 풀과 꽃으로 만발한 것이었지 푸른색은 있었어? 응 엄청 많이 커다란 민들레송이처럼 보이는 푸른꽃이 있는데 그 꽃이 하나하나에 또 다른 푸른꽃들이 피어있어 그리고 푸른 장미도 있어 언제같이 한번 가보자 CD 같은 경우는 주커박스에다가 계속 쓰는 것 같은데 끝인가? 또 일어날만한게 있나? 지금? 어? 여기 퀴사브로바 아니잖아요 requires lions 그 singer Isn't it 저기 reign 거기 누구 방이지? 일단 저 문으로 해서 마을에 한 번 가볼까요? 저거 콩나물 다시 키웠으니까? 그게 나을라나? 저장을 한 번 합시다 어? 잠깐만 이 물펌프가 어디에 있는거지? 어디에다가 연결되고 있는거지 저게? 저걸 먼저 알아내야 되는건가?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저걸 먼저 알아내야 되는구나 저 물펌프 위치를 먼저 보러 갑시다 저기가 어디에 연결되어있을라나? 어딜갑쇼? 제키! 어디로 가야될깝쇼? 어디로 가야될깝쇼? 여기가 좀 헷갈리네 음 음 급식실로 가야되나? 식당 가야되나? 식당? 음 어? 코라 인형? 물펌프 대형 오마의 말이 맞다면 병원에 있던 물보다 더 많은 물을 빼는 거라면? 또 돌... 돌 누군가 있을까? 닿지 못하는 그런 곳에 있는... 닿지 못하는 곳? 엄마 방패를 써도 애매한데요? 닿지 못하는 곳? 엄마 방패를 써도 애매한데요? 닿지 못하는 곳? 닿지 못하는 곳이 어딜까? 닿지 못하는 곳이 어딜까? 닿지 못하는 곳 일단... 그 마을을 다시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이씨 여기 왜 왔어? 빠가사리야 어차피 여기로 갈 수 있으니까 가자 그냥 삥 돌아오긴 했지만 갑시다 흠 흠 흠 흠 흠 흠 현실에서 물이 많이 빠지면 어디로 또 물이 많이 빠질지 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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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흠 흠 물 빠지는 곳은 많지 않나? 여긴가? 여기는 이제 의미 없잖아 흠 흠 흠 흠 흠 흠 여기는 아니잖아 흠 흠 니가 문제냐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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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안 갔는데 가봅시다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참 리블 마을에 놀러 갔어요 아이씨이 크리스티나 집이구나 셰 바보냐 caused 공충이냐 물 많이 빠질만한데 또 어디있죠 시청자 찬스 뭐야 이건 아 아 그쪽으로 그렇게 가야되는구나 어 여기도 맑아졌네 요 되게 맑아졌네 여기도 이거는 아무 의미 없는거가 용룽지로 해서 편안히 가야겠다 잠깐만 이 편안히 가야하기 더 어렵게 아니라 서쪽으로 가야되는거니까 갑시다 서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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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여기 여기 정말 미안해서 견딜수가 없어 수 잠깐 어디서 만나기를 했었는지 기억났으면 좋겠어 어디서 만나기를 했었는지 기억났으면 좋겠어 그리고 그 야민 알고받을 고양이인거냐 옆에 푸치라고 적혀있어요 응 아니야 다른애였어 푸치? 푸치? 푸치 들어 봤는데 푸치 어디서 들어 봤지 푸치 들어 봤는데 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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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에서 본거 같애 이제 마을로 가자 푸치 봤어 푸치 봤는데 그치? 푸치 봤는데 푸치 어디있지? 푸치 찾아서야 돼 푸치 찾아야돼 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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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는 부친이? 아니네 너 누우냐? 코라 얜 재키고 얜 재키고 어딘지 알았어 하지만 상자 먹고 갈게요 뭐야 양평 공기청정기 꺼져 이 돼지야 아 잠깐만 여기 아니잖아 길 잘못 들었잖아 에잇 부치야 기다려 왕왕아 에잇 거기가 맞았구만 부치야 엄마 봐요 우리가 주웠던 방울의 냄새를 맡고 있어요 니가 수의 친구니? 우릴 따라오고 싶나봐요 내려오고 싶나봐요 가자 부치야 부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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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티원이 늘어났다 아 근데 왜 쟤는 여기로 점프하고 나는 이렇게 밑으로 돌아서 가야 돼? 얼척 갤기장쾌하네 갑시다 수! 안돼 수? 고마워 어 뭐야 근데 푸지 다리기가 다쳤나? 뭐야? 고랑 개 개랑 고양이가 이야기 고양이도 말이야기 하잖아 야! 6 어디로 가야되는거지? 너 쟤는 점이지? 버려졌구나 버려졌구나 음식? 정식? 음식을 찾아줘야 되는건가? 음... 편의점을 털어야 되나? 어? 도... 도망가야 된다니 먹을 걸 찾아야 되는데 먹을 게 없네요? 편의점을 들어가야 되는 것 같은데 편의점은 어떻게 들어가지? 헐... 너무해... 어? 들어갈 수 있네? 어? 됐다... 아까로 왜 안됐지? 루니? 루니? 웃기잖아 .... fil 그런데 내 뒤 골목으로 들어갔던 누구야? 아직 줄 음식은 없지만 잠깐만 골목으로 들어가 봐도 괜찮을까? 루니에게 전할 만이 있어 주인에 대한 이야기야 루니를 정말 걱정하고 있어 어젯밤에 집에 가지 않았었나봐 강아지와 고양이의 시점으로서도 하네 안녕 루니 내가 네 주인을 봤는데 그게 엄청 엄청 널 걱정하고 있더라고 네가 어젯밤에 집에 안 왔다던데 세상에 역시 걱정했구나 긴급사원? 아 되게 착한 애구나 아 되게 착한 애구나 루니? 루니? 이걸로 여기서 살 수 있게 되는 거고 얘 고양이도 생각보다 되게 착하다 아 헐렝 뭐지 이 파티는? 진수송찬 진짜 오지는데? 잠깐만 이거 너구리에요? 죄송한데 산통을 깨서 미안한데 이거 너구리가 왜 있죠? 여기에 대체? 너구리가 왜 있는 거지? 뭐야? 뭐야 호오오오르 알락살을 한다고? 잠깐만요 죽이면 안돼요 헐 착해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할게요 잘 관리하렴 문아 네 알겠습니다 약속해요 구해줬구나 이렇게 친구가 되는 거구나 둘이 좋아 푸치 오늘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보여줄게 이 나무 보여? 아 그래서 그 나무 앞에 계속 앉아 있었던 거야? 그건 바로 그렇기 때문이야 뭔가 마음은 부다 그래서 그 키사쿠 앞에 있는 나무 계속 있었던 거구나 제가 보러 갈거야 감사합니다.